반갑습니다. 합성하는 생명과학 전문가 김희석 선생입니다. 이번 시간 우리 2022 수능을 대비하는 만점 하이스토리라고 해서 기출문제풀이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합니다. 선생님이 제목을 하이스토리라고 지었는데 이거는 여러분 어떤 친구들은 X로 바꿔서 어떤 거에 짭 아니냐 짭 아니고 쌤이 원래 의도한 건 기출문제의 역사를 보자 라는 의미에서 히스토리라고 하는 건데 히스토리 센스 없어 보여서 내가 이렇게 넣어서 하이 이야기 이렇게 한 거다. 근데 하고 났더니 짭이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짭 아니고 이게 정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?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 쌤이 하고자 하는 얘기였었어요. 2022 수능을 준비해야 되고 우리는 앞으로의 어떤 변화 방향을 보려면 예전에 역사를 좀 알아야 한다 라는 의미에서 지어 놓은 이름입니다. 자 그러면 2022 만점 히스토리라고 하는 개념의 이 문제풀이에 어떤 특징을 하기에 앞서서 쌤이 이제 진행을 했었던 문제풀이 강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. 기본 기출문제를 풉니다. 저걸 막 2월 3월까지 하고 킬러기출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제작에 킬러기출을 또 넣어서 하고 겹치는 거죠. 그 다음 모의고사 풀고 이런단 말이야.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계속 뭔가가 새로운 게 나오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있으면 얘가 기출인지 변형인지 제작인지 모를 거 아니야. 근데 쌤이 고민을 한번 해봤어. 학생들한테 필요한 건 뭐고 수능을 준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건데 보세요. 사실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국가 차원에서 우리 출제 선생님들께서 엄청 고민하고 또 이제 검수도 보시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만들어진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해요. 그쵸? 시험을 내는 분들도 그분들이잖아. 그러니까 우리는 기출문제를 봐야 돼. 그러면 학생들한테 어떻게 제공할 건가 전체를 다 봐야지. 기본 킬러 할 거 없이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다 보는 게 필요합니다. 이게 안 됐어. 그럼 넘어가면 안 돼. 그쵸? 근데 쌤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커리를 짜잖아. 그럼 뭔가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. 그냥 쭉 따라오는 거야. 근데 쌤이 지금 구성을 한 이 문제풀이 패턴으로 가면 여기까지는 전체 기출이 됩니다. 또 이제 이게 끝나고 그 다음은 기출 없어요. 다 변형 제작된 문제들이고 그 다음은 다 모의고사입니다. 그래서 섹터를 정확하게 나눠놨어. 해서 여러분들이 국가 차원에서 제시된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해서 이제 전체 기출을 볼 수 있게끔 구성한 여기까지가 만점 히스토리 역사고요. 이 두 개는 선생님이랑 또 우리 러셀 모의고사 제작진 선생님들하고 또 이제 만들어낸 변형하고 제작한 문제들이 여기에 배치가 되는 거고. 이해됐어요? 또 이제 전체 기출이다라고 설명을 하면 또 어떤 학생들이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어. 이게 평가원 문제입니까? 이렇게. 그런데 6구 수능은 평가원이죠.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은 3월이나 4월이나 아니면 7월이나 10월이나 이런 것들은 학력평가, 교육청 모의고사입니다. 그런데 선생님은 국가 차원에서 제시가 된 거면 다 중요하다라고 봐요. 해서 전년도 10월에 나온 게 그 다음 년도 9월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었고 꽤 많고요. 또 이제 4월에 있는 게 6월에 나오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 기출문제라고 하는 저기는요. 3월, 4월, 6월, 7월, 9월, 10월, 수능까지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. 알겠지? 그리고 역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쌤이 뭔가를 조합하고 이래버리면 또 이제 선생님이 어떤 걸 빼고 놓고 하면 여러분이 그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못 읽어보잖아. 그치?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조금 조금 더 추가하면 추가했지 빼진 않았습니다. 추가해서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. 3개년치를 모아놓은 문제입니다. 그래서 450문제가 조금 넘더라고 문제수가 적진 않아요. 되게 많은 편인데 꼼꼼하게 하나씩 다 풀이를 할 생각이고요. 이제 만점 히스토리, 하이스토리입니다. 이 하이스토리의 특징은 이거예요. 그냥 문제만 이렇게 딱 때려 모아놓으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? 의미 없지. 어떻게 할 거냐면 역사를 보겠다고 섹터마다 정해서 해서 유형별 기출문제의 흐름을 분석하려고 합니다. 어떤 느낌인지 소개를 할게요. 여러분 자극전달이라고 하면 흥분 발생이라고 하는 섹터가 있고 흥분 발생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 앞부분에 뉴런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흥분 발생에서는 이온의 이동 방향, 이동 장소, 이동할 때 에너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. 그리고 막전이 변화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. 다르게 얘기해 또 다른 패턴으로 또 얘기하면 총시간이 동일할 때 여러 관측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. 얘를 다시 얘기하면 우리 여러 관측 지점에서 이동 거리가 똑같을 때가 있고 막전이가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. 또 다른 섹터까지 얘기하면 총시간이 달라지는 여러 관측 시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. 이 두 가지 여러 관측 지점과 여러 관측 시점이 합쳐지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. 근데 그런 구분이 정확하게 없이 그냥 쭉 펼쳐놓고 본다? 의미가 별로 없어. 그래서 이거는 쌤이 아주 상세하게 패턴을 다 정해놨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패턴은 여러분이 봤을 때 앞에서 예를 둔 걸로 하면 뉴런이나 흥분의 발생 이런 건 쉬운 기본형이거든요. 이런 건 내가 풀 수 있구나. 이 부분이 조금 어렵네. 이런 약점 파악이 가능하고 또 이 부분이 작년에는 여기가 많이 나왔네. 제작년에는 여기가 많이 나왔네. 그럼 이제 이런 거 나오고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렇게 있으니까 다른 섹터도 나올 수 있네. 아니면 이거는 예전에 많이 나왔던 건데 요즘 좀 덜 나오네. 뭐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잖아. 그쵸? 해서 유형별로 문제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게끔 문제의 배치를 구성을 해놨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해놓은 거지. 왜냐하면 이런 거야. 갑자기 뭐가 안 나오다가 툭 하고 튀어나왔어 갑자기. 근데 이 주제가 9월에 나오고 수능에 또 나왔어. 그럼 얘는 앞으로의 유행이 될 수 있는 거잖아. 전통적으로 막전일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 관측 지점이라고 하는 건 2016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는 주된 흐름이었습니다. 그쵸? 근데 이제 2021학년도에서 갑자기 자극전달을 킬러 주제에서 확 낮춰서 준킬러 아래쪽 일반 문제처럼 만들어놨단 말이야. 그럼 변화도 볼 수 있어. 그래도 이게 계속 갈 것인가? 그건 아니잖아. 그쵸? 왜냐하면 이건 킬러로 많이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얘가 킬러가 된다면 어 작년 것만 공부한 애들은 이것만 보겠지만 우리는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도 대응을 하고 저렇게도 대응을 해야지 라는 걸 할 수 있어서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다각도로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접근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기출문제풀이 강자가 만점 하이토리입니다. 아시겠죠? 해서 450문제를 선생님이 빠짐없이 꼼꼼히 풀 것이고 만약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여러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적화된 풀이가 있다면 그 내용을 할 거고 근데 이제 그 내용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정통으로 푸는 거야 이거는 선생님이 개념 수업에서 했었던 걸로 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언급은 할 거야 알겠지? 개념 문제에서 실전 심화 주제로 선생님이 바꿔놓은 걸로 푼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제시를 해서 보여준 다음에 최적화된 풀이 하나를 빵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? 해서 이 만점 히스토리라고 하는 게 쌤의 계획으로는 지금 2월 중순이고요 2월 중순이 이제 시작이 돼서 3월 한 달 진행되고 4월 중순 안에 끝나에서 이제 완성을 시켜주는 그것을 목적으로 목표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고 길가는 안 갑니다 더 짧게 끝내고 최선 다해서 빠르게 여러분한테 이 강의를 제공하는 걸로 목표 삼아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쌤의 커리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내가 푸는 것만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되고 직접 풀어보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다 풀어보고 내 방식하고 저 방식하고 비교해서 좋은 걸 습득하는 또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공부하면 효과가 훨씬 좋을 겁니다 알겠죠? 오케이 쌤이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고 강의를 업로드 할 거니까 믿고 쫓아오시면 되고요 쌤이랑은 강의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